오라마의 시간 오라마가 자고 있네요 해가 번쩍 떴네요 오라마가 일어났네요 오라마가 학교에 가고 있네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오라마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오라마가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어요 오라마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리가 정답을 맞추려는 순간 오라마가 정답을 맞춰버렸어요 오라마와 여리가 알록달록 예쁜 그림을 긁고 있어요 반식 시간이 됐어요 말랑말랑 젤리와 볶음밥이 맛있어요 학교 시간이 끝났어요 오라마와 선생님이 인사를 해요 오라마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라마가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손 씻으러 가네요 끝 끝 이 아니메이션은 제가 아는 한글의 이름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오라마 재밌어요 56 자막 제공이 벽용 nive ң